HD 한국조선해양이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인 PC선 넉척건조계약을 체결했습니다. HD 현대 조선 중간지주사 HD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아프리카 소재 선사와 2,308억 원 규모로 PC선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주 선박은 울산 현대미포조선에서 건조해 2026년 4월까지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HD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현재까지 62척 76억 2천만 달러 분량을 수주해 연간 수주 목표 157억 4천만 달러의 절반가량을 달성했습니다.